대화 2 일단은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쯤 일하는 곳을 알 수 있어요? 근무진은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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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은 후주의 내게 입국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과 tracks관계약을 받은 후에 알려준대요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아서 changing때ición 곡 Onto free는亮 haut ice 때 changing 최강의 예시 반복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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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